안녕하세요. 전국의 초중학생 그리고 영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창의 뮤지컬 영어연구소 정성희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2023년 전국 초중학생 영어 노래 뮤지컬 구현동화 말하기 대회를 설명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자, 저희 대회는 5월 30일에 마감하는 상반기 대회, 10월 30일에 마감하는 하반기 대회로 1년에 2번에 걸쳐 개최됩니다. 첫번째 5월 30일 대회는 신청 서류를 마감하는 걸 뜻하고요. 5월 30일에 서류를 마감하고 나면 그 서류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녹화하셔서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하반기 대회는 신청 서류 마감은 10월 30일이고요. 신청 서류 마감 이후 한 달 뒤에 그 신청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왜 실제 무대에서 대회를 하지 않느냐라는 문의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회는 전국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지방에 있고 또 서울에 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힘들게 오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민 끝에 코로나인데 서울 근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개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상 대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국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영상 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유튜브 Creative Musical English 숨실대학교 창의 뮤지컬 영어연구소 Creative Musical English 검색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어 교수님 대서류나 신청서는 어디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면 신청서는 여기 이 주소대로 네이버 검색하셔서 blogneiver.com creativeme2017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 참가 신청서의 개인정보와 해당하는 원고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가 대상은 바로 전국에 있는 유치부 6, 7세, 초등 1에서 6학년, 중등부 1, 3학년, 전체 학년 학생들이 참여 반응하고요. 또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절대평가에 점수를 주어서 시상하기 때문에 영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그리고 영어 실력을 유지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본 때에 나와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분야는 영어 구현동화 상반기 시청서 5월 30일까지 내주시고요. 동영상은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반기 대회는 10월 30일, 동영상은 11월 30일에 마감합니다. 모든 대회의 마감, 상반기 마감은 신청서 마감 5월 30일이며 동영상 제출은 6월 30일, 하반기 대회의 신청서 마감은 10월 30일, 동영상 제출은 11월 30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상반기 신청서 내고 나중에 하반기에 신청서, 저희 대회에 나올 수 있나요? 삐, 안됩니다. 상반기 대회와 하반기 대회는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반기 대회는 마감일까지 반드시 맞춰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하반기 대회도 마감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찍 빨리 접수를 한 친구들에 한해서 좀 많이, 너무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면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신청서와 동영상을 같이 내거나 또는 작년에 했던 방식대로 신청서와 유튜브를 제출했더니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다시 선생님들이 가장,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편해할 수 있는 방법인 동영상 제출로 다시 방법을 바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영상을 잘 zip 파일로 압축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말하기 부문 있고요. 영어 노래 부문 있고요. 영어 뮤지컬 부문 있습니다. 모든 부문의 상반기 신청서 마감은 언제라고요? 5월 30일입니다. 상반기 동영상 마감일은 언제라고요? 6월 30일입니다. 하반기 대회의 신청서 마감일은 언제라고요? 10월 30일입니다. 하반기 대회의 동영상 제출 마감은 언제라고요? 11월 30일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신청서 다운은 어디라고요? creativeme2017 블로거이고요. 실제 접수는 creativeme2018naver.com 공식 사이트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셔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대회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 모두 참가비는 동일하게 접수 후에 신청서 접수 후에 동일하게 주어진 정보를 잘 받으셔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신청서 참가비를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 위반 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니 규정에 맞춰서 반드시 주어진 날짜 그 다음 발표 영상 제한 시간의 규정을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부는 1분 30초 이내고 플러스 30초가 오버되어도 감점 없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2분 이내이고 플러스 40초에 대해서 감점이 없고요. 초등 고학년은 2분 30초 이내이며 플러스 50초에 대해서 감점 없습니다. 중학교 1에서 3학년 또한 3분 이내이며 플러스 50초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사항 하나는 미달 시간 마이너스 30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점이 적용됩니다. 즉 유치부 학생이 1분 30초 이내 1분 30초의 분량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1분이 채 되지 않는 30초가 부족한 시간의 영상을 제출했을 경우 감점이 발생하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문제로 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인지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구현동화 주제는 기존 동화 주어진 다양한 재미있는 동화를 충분히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암기해서 동화 구현하듯이 약간의 제스처와 액션과 목소리 변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잘 살려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 말하기는 내가 그 말하기에 주인공이 돼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 톤과 진심을 잘 살려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영어 노래 또한 기존에 있는 영어 노래, 동요, 팝송, 실제 뮤지컬 노래도 가능합니다. 아무 노래를 불러서 제출하셔도 되고 영어 뮤지컬이 차이가 납니다. 영어 뮤지컬은 영어 뮤지컬의 노래와 연기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연기란 어떤 동작과 액팅과 동선, 움직이는 동선을 활용하는 것을 모두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래만 하고 율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어 노래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액팅을 하고 시선처리를 하고 주변 어떤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뮤지컬 분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야별 소품이나 악기, 보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니까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 영어 말하기와 표현, 성량, 발음, 적절한 톤과 전달력에 집중하셔서 영상을 잘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소 blogneighbor.com creativeme2017 여기 하단 부분, 하반기별 참가신청서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가신청서에 체크,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체크하셔서 개인정보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됩니다. 특히 서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러면 그 옆에 개인정보동의서 서명대체 동의합니다. 서명 동의합니다. 문구에 체크만 해주셔도 서명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할 테니 서명을 반드시, 서명 동의를 반드시 하셔서 상반기 1차 마감일 언제라고 했죠? 5월 30일, 하반기 1차 마감일 언제라고 했죠? 11월 30일, 서류 제출일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 후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서 영상을 찍으셔서 상반기, 하반기 동영상 마감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회 적정 인원이 다 차면 조기 마감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주의할 점, 왠지 다른 대회에 썼던 혹은 옛날에 썼던 동영상 이런 걸 그대로 제출한 학생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회에 접수 이후에, 신청서 접수 이후에 촬영한 영상만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회나 혹은 타 대회 출품작은 자동 탈락 처리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게 일종의 부정행위겠죠? 반드시 분야별 서류와 준비, 준비 유의사항 서류 준비 유의사항 또는 파일 양식을 반드시 지켜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 마감일, 신청서 마감일 5월 30일, 10월 30일에 맞춰서 2차 동영상 마감일 6월 30일, 11월 30일까지 동영상과 원고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야별 복수 참가 가능하고 신청 서류와 동영상 제출할 때는 반드시 아래 양식대로, 양식 예시 그대로 지키셔서 파일명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특히, 숭실초 3학년 김숭실 영어 구현동화 참가 숭실초 3학년 김숭실 영어 말하기 대회 참가 숭실초 3학년 김숭실 영어 놀이 뮤지컬 참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대회, 어느 분야에 참여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 행사 목적과 참가 자격 외국에 살다 온 학생들과 충분히 구별해서 시상을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영어 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회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서류 마감 상반기 1차 5월 30일 동영상 마감 2월 30일 하반기 신청 서류 마감 10월 30일 동영상 서류 마감, 아, 동영상 마감 11월 30일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회 파일 양식 반드시 지켜서 제출해 주세요. 발표 시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은 시상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성감의 심사 기준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표현과 전달력 표현과 전달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이 때와 어느 연령대에 맞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유창하게 원어민 같은 발음 필요 없습니다. 한국 스타일의 영어는 어쩔 수 없어요. 자, Korean English, Korean Accent를 가지고도 자연스러운 억양과 유창성, 정확성 있게 발음을 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과 무대 매너와 발표 태도 특히 자기가 발표하는 현재 상황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아주 많은 가전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영어 뮤지컬 분야는 연기력도 같이 추가 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영어 대회지, 연기력 대회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뮤지컬 분야의 연기력은 표현력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분야의 경우에는 또 음정, 박자의 정확성을 2번 평가 기준, 정확성과 유창성의 기준을 두고 저희가 심사를 할 겁니다. 특히 대회가 끝나고 나면 개인별 신청자 또는 학원 신청자들에게 결과, 피드백, 상장, 성적표를 신청서에 적어준 주소 그대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대회 공식 유튜브, 대회 공식 이메일 주소 있죠? creativeme2018inable.com 이쪽으로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변경된 주소대로 상장과 상패를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상반기 대회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패가 8월 중순에 배달이 될 거고요. 하반기 대회에 대해서는 12월 말경 배달이 될 걸로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대상 절대평가 점수 중 최고 득점자 즉 금상 평균 90점 이상자 대상 중 대상에 미달한 참가자는 금상이고 금상보다 높은 최고 득점자에게 대상이 주어지니까 특히 절대평가 대회이기 때문에 대상이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올해는 대상에 도전하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또 한 번 도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레벨에 맞는 내용을 다시 공부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쓰는 활동을 계속해야 영어 실력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작년에 나갔어 이제 안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올해도 새롭게 도전해서 새로운 영어 실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래 절대평가 점수 90점 이상 금상 87에서 90점 미만 은상 평균 84에서 87점 미만 동상 80점 이상에서 84점 미만인 참가자는 장려상입니다. 그래서 장려상과 동상에게는 송실대학교 창의 뮤지컬 영어 연구 소장상이 주어지고 은상부터 대상까지는 송실대 총장상이 주어집니다. 특히 대상 중에 가장 분야별 가장 최고 득점자에게는 농작구 국회의원상까지 연말에 같이 주어지니까 반드시 나도 국회의원상 타보고 싶어요. 반드시 대상을 타서 최고 득점자가 돼보고 싶어요. 라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대회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온라인 접수 문의 이메일을 활용하셔서 또 이메일을 주시면 혹은 여기 주어진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는 게 가장 답이 빠를 것 같습니다. 핸드폰 번호 문자 문의 혹은 본전화로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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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